혹시 화면 안 터신 분 계신가요? 월요일이지만 나도 화면 안 털었다. L4T 하면 가능할까요? L3 밑잔 먹을 때마다 100원씩? 아니 여러분 자꾸 저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시키면 좀 너무 힘들어요. 루아가 너무 힘들다. 서포트 혹시 없나요? 제발. 왔다 왔다. 으악! 좋아가네? 아니 너무 좋아서 으악 한 겁니다. 너무 좋아서 좋아서 나도 모르게 비명이. 으악! 야 빨리 깨자 이거 이거 또 막 뭐 시너지 바꾸고 까부락거리다가 오래 걸리면 힘들어요. 아 근데 왕님. 만화 회복이신데? 아 요즘에 이 이러면 저 반을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진심 이거 알카 분들 알카 분들 데려와보세요. 아니 만화 회복이 있으면 이거 딜을 못 넣는다니까요? 진짜임. 나 참 억울하네. 아 근데 만화 천씩 차는 거 너무 너무 많아요. 배부른데 자꾸 만화가 입에 들어오네. 나도 쳐주세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나이스. 아니 이거 시너지에 합쳐야겠다. 음... 끝말을 봐야 딜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긴 해. 아니 불편한 게 뭐야. 이게 도화관님 만화 회복 못 듣는 게 말이 돼? 끝말 딜러 뭔가 좀 이상하긴 하. 잔열미션 너무 힘들어. 아니 기상님 밑줄 뭐예요 아니 저분 너무 잘해 아니 기상술사 높은 먹으면 저렇게 자녀를 먹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높은 먹는 거예요 나처럼 이제 알카를 위해서 지표의 수호자 하는 거예요 지표의 수호자 아 나 4분간 아주 저렇게 무섭단 말이야 진짜 무서워요 언니 나 진짜 파란 구슬 들고 내가 바로 님들한테 박치기 해버릴 거예요 파란 씨앗 들고 바로 박치기 해버릴 거예요 하아 가보자 들어가자 제발 진짜 죽을 거나 어 왜 이 없어 피하셔야 돼 왜 이 없어 왜 이 없어 제발 으아 차량 차려 오우 오우 나이스 제발 아 근데 솔직히 좀 사이클이 삐걱삐걱 돼가지고 맘이긴 했어 위험반 아 젠장 어 뭐야 이거 왜 성공이에요 근데 제가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실패든 성공이든 천원이라고 기분 좋으라고 천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치적이 많던데 국해로우면 치적이 없네 재미있게 레이드 즐기기 오우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는걸 한 번도 안 죽기 노클 씨 가져가라고? 아니 그러면은 사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저한테 치즈를 먹여주시려고 그냥 쓸게요 어머어머 어휴 어휴 아 눈 밟은 거구나 아니 이거는 좀 사고였어요 여러분 사고 사고 내 방 자주 오시는 분들 다 잘해 내가 좀 내가 너무 잘 가르쳐 줘버렸나 봐 조화가랑 산사랑 같이 파티에 넣어서 데려가고 싶다 야 저 이제 로또로 성공하는 꿈꾸고 있거든요 아님? 아니 각성기로 씹은 거 아니었어? 아 그냥 스페로 씹을 걸 아 뭐 괜히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멋있게 각성기로 씹는 씹을라 했는데 이렇게 추워하게 죽어버렸네? 아 1, 2아이컨 돌면 재료를 주는구나 재료 먹으려면 약간 가했네 들어가자 님들도 혹시 싸이월드 다 해줬음? 우리보다 살짝 위에가 버디버디일텐데 저는 싸이월드 좀 했었음 뭔 틀이야 그럼 싸이월드 다음에 뭐야? 카스 카스인가? 카카오스토리인가? 6학년 때 카카오스토리가 나왔다고요? 아니 걔 응애잖아 아니 걔 응애시네요? 이제 앞으로 깝치지 마세요 저한테 응애들 나한테 깝치지마 뭘 꼰대야 여러분 저 도심이에요 도심 길러틴에서 죽고 리틀 한다고요? 에이 설마 봤어? 어? 머리에 길러틴 박히셨나보네 도심 리틀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아잠마 이거 놈에 죽겠는데? 제발 아 아 아 아 제발 아 이거 한 대 맞으면 간다 이거 한 대 맞으면 간다 으앗 영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 도심이 저희 파티를 다 죽여버렸군요 야래 야래 몸 밀리는 아가씨 도심 아가씨 아 개 웃기네 레고 밟았어 레고 레고 밟아가지고 레고 밟아서 죽었어 레고 밟았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특화 말고 다른 거 키우려고요 악질 먹고 꾸라니 아니 저도 악질 먹고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야버타랑 같아졌죠? 아 아 아 아 노래방 마이크 온